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굵은 샌조인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를 원래 다 한꺼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얘네 두가지 컬러를 빼놨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게요 583번 이구요 이거는 빨간색인데 582번은 완전 빨간색 이었잖아요 이거는 약간 파스텔 느낌의 빨간색 이에요 살짝 주홍색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도 빨간색이 강하게 있는 컬러에요 빨간색인데 완전히 핫한 빨간색이 아니고 살짝 흰색이 살짝 섞인 것 같은 예 파스텔 톤의 붉은색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분위기에 빨간색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보리색 예 딱 아이보리색 인것 같아요 이제 아이보리가 흰색처럼 조금 밝은게 있고 그냥 이런 예 딱 아이보리 컬러가 있는데 이거는 예 그냥 딱 아이보리 컬러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두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